우리 이상숙님입니다. 우리 이상숙님의 고향집 출발합니다. 바로 가면 저기가 고향집인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눈이 사도 못했네 성공했죠 저라고만 가지그랬죠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하고파라네 고향집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저 고개를 넘어가면 범위가 계시는데 뭐가 그리 바쁜 걸까 안부 인사도 못했네 세상 따라 뛰고 뛰고 비고 날아도 마냥 그 자리 고향집 정안소 떠넣고 기도하고 계시도 각오파라네 고향집 성공했죠 성공했죠 돌아오마 다짐을 했던 그날 밤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니 소리 죽여 울었네 나도 따라 울었네 하고파라네 고향집 하고파라네 고향집 네 뜨거운 박사 주세요